정말 제가 봐도 차 컨디션이나 가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메리트가 정말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4의 중고차 오늘도 영상 촬영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에 계속 저희 쪽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노력한 194의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멋지고 좋은 차죠 제가 봐도 차 괜찮습니다 차 넓고 진짜 공간화를 운전하는 감 요거 나가는 이게 제가 살짝 타봤는데 커요 운전하는 맛도 좋고 다 좋아요 그리고 얘가 또 생각해라 휴발유차도 좀 많이 타봤는데 생각해라 연비 괜찮습니다 요차 제헌 잠깐 띄워드릴게요 현대 펠리세이드 2.2 디젤 프레스티지 모델이라 옵션 빵빵하고 브라운 시트까지 있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차 상태 정말 좋아요 보시면 검정색이라 차 상태 정말 좋습니다 보시면 타이어 상태도 그렇고요 전반적인 관리 상태가 정말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사곤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딱 타는데 브라운 시티에 전반적인 차 상태가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요즘에 좋아요 알람 구독 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노력한 194의 중고차고요 저희는 194의 중고차는 개인적인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차값이 좀 저렴하다던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서도 겉가닥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제고 194의 고객센터에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정면이 진짜 커요 원해도 진짜 커요 자 앞에 카메라 보이시죠 이거 카메라 있는 거 보이시고 전반적으로 드릴 전반적으로 본네스한테 굉장히 쿨한 타이어 뭐 말할 것도 없이 장기쌀 없이 깨끗합니다 잘 보셔도 장기쌀 없죠 자 보시면 아라운드 퓨까지 있는 거 확인되시고 다행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려도 타이어 상태 자 보시면 그쵸 뭐 휀다나 이런 쪽도 차 관리 사이드빨까지 차 관리 상태 잘 되어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다 보시면 차 상태 워낙에 크고 많이 팔린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차가 좋으니까요 자 보시면 이제 전반적인 자 타이어 휠 상태 타이어 진짜 예술적으로 잘 되어있습니다 아 관리 상태 정말 잘 되어있고 타이어도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타이어 예 전반적으로 정말 깨끗하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후방 진짜 차 크죠 와 보셔도 영상으로 당길지 모르겠는데 탈리사이드 와 차 진짜 큽니다 전반적으로 뭐 안 실리는 게 없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차 상태 보시면 상상 상태 이렇게 딱 보여드려도 진짜 깔끔하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아 보시면 이제 전동 트럭크인데 아 탈리사이드 진짜 깨끗해요 뭐 얼마 안은 진직히 사용감도 없고요 보시면 먼저 새 거라는 게 다 보셔도 진짜 사용감 이런 거 탈리사이드 자 보시면 자 보시면 보시면 또 기차석 다 되고요 근데 이쪽 걸 넘겼어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넘겨서 자 트렁크 상태 접으면 굉장히 넓고 좋다는 거 보여드리고 자 전동 트럭 하는 거 보여드리고 자 트렁크 상태 정말 깔끔합니다 아 진짜 차가 크다는 게 와 예술인데 진짜 무슨 와 뭐 웬만한 차 저리 가르치는데 진짜 넓고 영상에 다 당길지 않나 정말 차 공간 때문에 고통할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그럼 차 치고 야 소리 진짜 중요하네요 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는 거 보이시죠 아 정확하게 보이시죠 자 키로수 82725km 되있고요 자 앞에 보시면 정확하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0km 이렇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라운드 뷰까지 다 들어가겠죠 보시면 전반적으로 차 보이시죠 정말 좋습니다 자 이게 원터치식으로 되어있고요 이 공간이 진짜 넓어요 얼마나 넓냐면 진짜 와 이게 진짜 한 뼘이에요 한 뼘 진짜 이렇게 보시면 야 드라이브에도 버튼도 되게 잘 되어있고요 자 보시면 이제 무선 충전기 키도 여기 있는 거 보이시고요 자 컵볼도 야 전반적으로 차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자 스마트 드라이브 타세이고요 아 뭐 뭐를 더 보여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차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잘 들어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네 보시면 아 모두 무늬며 거리 상태 야 보시면 메모리스 1,2 전반적인 거 가죽 상태 야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지 않고 이렇게 보셔도 아 진짜 깨끗합니다 넣으시고 여기 보시면 트렁크 옵션 상태 야 차선이 끝까지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자 보시면 이제 가죽 상태 자 보셔도 아 이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뒷전 일도 그렇지만 문절 무은 도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자 안쪽까지 이렇게 보셔도 그리고 사이드 버튼 이렇게 보셔도 잘 되어있습니다 자 컵볼도 얼마나 착한가 두 개 되어있구요 자 보시면 가죽 상태 동력시트로 되어있어서요 굉장히 관련되어 편안하고 자 여기엔 되게 접이시게 보시면 원터츠로 이렇게 다 되어있어가지고 편안하게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력시스템도 이렇게 차갑되니까 잘 되어있습니다 예 보시면 공간 내려 자 펠리세이드 자 사이드 버튼 조언 보시면 뭐 관리 상태 저희가 제일 중상적으로는 차업 관리 상태 컨디션을 보여드리는건데 자 이런직 빼게 보셔도 은밀하게 깨끗하죠 연습도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자 가죽 상태 보시면 페이지가 있는건 전혀 없구요 자 수납공간 자 보여드리면 커버 이게 보셔도 음 가죽으로 되어있어도 고급스럽구요 수납공간 자 밑에까지도 이게 정상에 당했지 모르는데 진짜 깨끗해요 아 옆에도 수납공간 있는거 보이시죠 음 전반적으로 연시가 얼마 안되서 세차 기분 완전히 날 정도로 킨디 깔끔합니다 네 뒷차사비인데요 아 요쪽도 차 컨디션하는 예선입니다 사이드 버편도 녹색원에 헤어진거 전혀 없구요 안쪽까지도 자 이렇게 수납공간 원터치식으로 다 밀려요 그리고 이렇게 딱 보시면 아 선장상태도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블랙박스 있는거 확인되시고 전반적으로 검은색으로 차상태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시구요 원터치식으로 이렇게 설착되어 있어가지고 아 수납공간 차가 좁다는 부분은 일도 없습니다 네 선장상태인데 아 가죽세모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는거 확인해주시고 전반적인 차 컨디션 잘 세게 안쪽까지 검정색으로 조화가 잘 되는거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편리사이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자 어라운드 두가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가죽 시트에 모든게 풀옵션 그리고 타이어 상태도 뭐 교체한지 정말 얼마 안될정도로 관리상태 그리고 전반적인 광택상태 전반적으로 봤을때 특 특 특 특 특 A급 이라는거 차마다 관리상태 다 들리죠 신차가격도 다 다르죠 자 요거 신차가격이 굉장히 높은데 아 그리고 2년밖에 안됐는데 강가위로 예 재원 타켓 해드리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제 카톡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문자 문화 카톡 전화로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제가 봐도 차 컨디션이나 가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은거 같습니다 메리트가 정말 좋은거 같아가지고 영상 촬영을 했구요 자 검은색 계통이라 관리하시기도 좀 더 편하신거 같습니다 자 보시면 차상태도 좋고 가격, 키로수 모든 부분이 괜찮은거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을 촬영을 했구요 요거 마음에 드시면 저희쪽으로 전화나 문자 카톡 주시면 되시구요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자 저희 일구사회중공장은 개인적인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차값만 계산하기 때문에 저렴하다는거 또 눈의향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좀 너무 많이 깎지 말아달라고 항상 부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좋아요 알람 구독해서 정말 감사하구요 저희 일구사회중공장은 개인적인 수수료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일구사회중공장 일구사회중공장 김광중 실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좋은 차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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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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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